아, 뭐야. 아 뭐야 내 캠 진짜 이상하다니까 지금 요새 노래 불러줘 아 내 캠 진짜 이상한데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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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초는 이미 꺼졌지만 제 마음에 저는 아직 안 꺼졌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특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에 맞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더 재밌고 즐거운 방송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구독자 10만명 10만팡 축하 100만팡 가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10만 명 이벤트로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거기에서 한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콘텐츠 진행해 볼게요 댓글 많이 적어주시길 바라고 제가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진짜 10만명이니까 이제 브이로그를 더 열심히 시작하려고 해요 아프리카 TV 방송 막 올리는 게 아니고 유튜브 전용 영상들도 올리려고 조만간 DSLR 사가지고 더 좋은 화질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 빠왔는데 빠왔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지만 꾹 참아 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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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